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댓글부대의 추억들입니다 정말 버티지 않습니까?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손석구 씨 뭐 하려고 그랬어요? 손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 부위 갈게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부위로 오른쪽 부위로 오른쪽 자, 우리 하루뽕지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자, 감독님 모셔서 저희 댓글부대 판넬을 크게 준비했거든요 함께 해볼게요 자, 프랑스 깐누연구 처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자, 멋지게 포즈를 취해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정면부터 봐주시죠 정면 자, 여기 느낌은 바닷가예요 바닷가 아, 여기 느낌은 바닷가예요 오른쪽, 오른쪽 시선 오른쪽 자, 시선 왼쪽 자, 시선 왼쪽 아, 멋집니다 자, 그리고 정면 아래쪽 자, 마지막으로 정면을 보시고 제가 댓글부대로 뵙지만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부대 화이팅! 네, 이상으로 댓글부대 제작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우리 안국진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네 네 네